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사연 채널 주로 듣는 애청자인데요. 여러 채널 중에서 연희님들 채널이 제일 취향에 맞더라구요. 현실적이라고 하나 다른 채널들처럼 몇백억이니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별로 없어서요. 아무리 각색 들어간다고 해도 앵간이들 해야지. 재미로 듣는 사연에 너무 위화감 들고 자극적이게 뽑으니 듣고 나선 기분이 별로거든요. 나이 탓이라기보다는 저는 원래 성격이 어울렁 더울렁하는 편입니다. 이미 벌어진 일에 애태워서 뭐하겠나요. 실은 저 여중 때 좋아하던 오빠가 죽고 나서 제가 살려고 지침삼아 가진 생각입니다.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 없더라구요. 차도 별로 없던 그 시대에 차에 치여서 바로 전날 하얀 입 가지런히 드러내며 웃었던 그 오빠가 헌망하게 세상을 뜬 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나는 이제 평생 혼자 살아야 하나 보다 심각했었는데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 그 오빠네 부모님이 나란히 손잡고 가시는데 그래도 살아가시더라구요. 기분 탓인지 옅은 슬픔은 있더라도 금술 좋게 서로를 부축하며 음식점으로 들어가시는데 그 뒷모습을 보고 이게 인생인가 보다 했습니다. 누군들 좋은 일만 있고 누군들 나쁜 일만 있겠어요. 그렇게 제법 어린 나이에 깨달음을 얻고 저는 신나게 연애를 하여 좋은 사람을 낚아챘습니다. 자그마치 5년을 공들인 교감선생님 아들인 남편은 사람이 참 순하고 어지간해서는 징징거리지 않는 제법 점잖은 사람입니다. 대신에 사람을 잘 믿어 뒤통수를 잘 막고 다녔는데 이것은 제가 평판을 무시하고 나대면 어느정도 해결 가능해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보증은 안된다는 철칙만 지키면 누구와 어울리건 봐줬습니다. 저도 성격이 이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아이 셋 낳다보니 대범해지더라구요. 눈에 넣어도 안아픈 내 새끼들 연년생으로 낳아 키우며 내 몸이 내 몸같지 않던 그 시절 참 못볼 걸 열어봤습니다. 아들 셋 연년생 키워보셨나요? 말도 마세요. 뱃속에 품고 있을 때 삭신 녹아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구요. 매일매일이 인생극장의 다큐멘터리입니다. 과자 달라고 첫째는 배빵빵 차대지. 셋째는 뱃속에서 형한테 안지고 저도 발길질하지. 둘째는 한창 똥 가린다고 눈치 살살 보면서 여기 앉았다 저기 앉았다 하면서 기적이 벗었다 찾다 하지. 동물의 왕국이 따로 없었지요. 이때 우리 시어머니 안 계셨으면 어떻게 살았을지 모릅니다. 애들 때문에 그렇지 저는 제 나이대 사람치고 보통 돈고생은 안 한 편으로 친정이 국밥집하고 교육자 집안으로 시집가면서 크게 부자는 아니었어도 먹고 살만은 했습니다. 살면서 크고 작은 위기는 있었지만 45년 결혼생활을 하며 크게 잘못 살았다 할 위기 없이 순탄하게 살았습니다. 뭐 애들 다 팔다리 한 번씩들 부러지고 자전거 타고 가다 코 깨지고 군대에서 맹장 터지고 그랬지만 어쨌든 살았잖아요. 저는 이건 고난으로 안 칩니다. 저희 동생이 물려받아 하는 한 그릇에 30원 하던 국밥을 만원 받는 시대까지 목숨 부지하고 살아있는 게 어딥니까. 제가 지난 시절 생각하며 제일 힘들었을 때가 남편 교통사고 당했을 때 그때하고 10년 전에 우리 시어머니 쓰러지셨을 때인데 다행히 둘 다 멀쩡하게 제 옆에 있으니 된 겁니다. 우리 시부모님들은 참 바르고 싫은 티 좋은 티 섣불리 안 내는 사람들이라 자손들도 그런데 남편 보고 만났지만 살면서 시집 참 잘 왔다 하고 사는 게 시동생들도 다 선하고 정이 많습니다. 이 중에서 유난히 모난도를 골라라 하면 저보다 한 살 많은 제 밑에 동서입니다. 원래 형제 간에도 터울 안 나는 형제 간에 투닥투닥 하듯이 동서는 자기가 나이 많은데 저를 형님 대우하는 게 싫었던가 봅니다. 저는 저보다 나이 어린 시누에게 존대하는 게 하나도 기분 안 나쁘던데 제가 만만한지 동서는 훨씬 어린 시누에게는 트집을 안 잡고 유난히 저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형님은 영 음식 솜씨가 없네요. 친정이 음식 장사하지 않아요? 하긴 국밥에 무슨 기대를 할까만은. 그래도 기본 반찬 내잖아. 매일 자기네 음식은 먹었을 텐데 감이 없나? 어머니는 나 간 잘 맞춘다고 칭찬하시던데 동서가 입이 까다롭나 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동서가 만들어봐요. 나 먹어봐야 대충 감을 잡거든요. 일단 먹어보고 동서 하는 대로 흉내는 내볼게요. 어머 제가 일하느라고 바쁜데 음식 만들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하기 싫으니까 괜히 트집이야. 꼭 먹어봐야 아냐고요. 한국 사람이면 기본 입맛 틀이 있잖아. 이건 좀 싱겁고 이건 좀 짭짤하게 해야겠다 이런 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내내 어머니께 칭찬받았다고요. 동서 입맛은 영 감을 못 잡겠어서 한 말인데. 그리고 집밥에 반찬 간은 파는 음식하고 달라요. 파는 음식이야 간 짭짤해야 더 안 내도 되고 오래 보관도 하는 거지. 어머니 아버지 드시는 음식 간 짜게 하면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안 그래도 부모님 두 분 다 혈압약 드시는 게 내가 짜게 해서 그런 거 아닌가 고민 중인데. 참아요. 우리 집에 얼마나 온다고 그래요. 동서가 맨날 음식을 사 먹어서 입이 짜진 건 아닌가 싶어요 나는. 뭐라고요? 내 입맛이 뭐 어떻다고요? 나 최고급만 다니거든요. 건의도 못해요? 모시는 김에 더 정성껏 모시라 이거지. 음식이 입맛 떨어지니까. 자기만 며느리인가? 첫째 며느리라 모시는 거 가지고 유세는. 아 왜들 그래. 모처럼 만나서는 왜 목소리가 날카로워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잘 모시는지 걱정되나 봐요. 그래서 그만 제가 발끈해서. 무슨 소리야? 얘. 네 형님 잡지 마라. 한 살 차이라도 엄연히. 너보다 시집 먼저 온 선배의 손 윗동서야. 맏 며느리 잘 봤다고 다들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드린데. 네가 훈수둘 게 뭐야? 모처럼 왔으면 조용히 있다가 가거라. 이왕이면 대꾸는 해주는데 간만에 와서 굳이 생때를 쓰는 게 저도 못마땅했거든요. 동서는 한 살 어린 저한테 형님이라고 부르는 게 엄청 싫었는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바로 밑학년들에게 저승사자로 통했는데 결혼하고 성격 다 죽었다며 시건방을 떨었습니다. 아마 자기 친구나 동료들에게도 저를 욕하고 다니는지 제 남동생이 하는 국밥집에 우르르 몰고 가서 그렇게 진상짓을 한답니다. 나오는 반찬만 거덜내고 국밥에는 손도 안 댄 채로 보란듯이 공기밥만 더 시켜서 먹고 간다는데. 주인 입장에서는 다른 손님 눈치가 보이지 않습니까? 가면서 형님도 종종 불러서 음식 시키라고 감떨어졌다고 한답디다. 무슨 왼수가 졌다고 그러고 다니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동서가 여자들이 다 전업주부하던 시절에 친정 때문에 맞벌이하는 중이었거든요. 친정엄마가 친척 보증 서주는 바람에 집이고 가족이고 다 날아가고 급히 갚는 중이었답니다. 그래 저는 나 아니라 지나가는 낙엽 보고도 심술 터지겠지 싶어서 참은 겁니다. 그래도 친정 식구 다 살아있으니 다행인 것을. 이왕 당할 일 기분 좋게 하면 편할 텐데 하는 것은 제 생각이고요. 동서는 그게 안 되는 위인이니 이렇게라도 화풀이 해야 하나 했습니다. 당시에 여자 몸으로 보험 팔았으니 별의별 숨어 당했겠고 무시당했을 테니 너그럽게 이해하고 넘어가 줘야죠. 그런데 이걸 알 리 없는 동서는 빚 다 갚고 어느 정도 살만해진 후에도 이랬는데 저를 갈구는 게 습관이 됐더라고요. 얼굴 반반한 것 빼곤 내세울 것 없던 동서는 나이 들어가며 얼굴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뭔가 사람이 얄팍하고 깍쟁이 같아지고요. 그런 한편 옷차림이나 악세사리에 부쩍 신경을 쓰며 나대기 시작했는데 50대부터 부쩍 옷자랑 가방자랑 하느라 집에 들러 저를 도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은 대놓고 동서를 싫어하는데 본격적으로 틀어진 것이 어머님이 쓰러지신 10년 전부터였죠. 어머니 쓰러지셨다는 소리에 저녁 늦게서야 들는 동서는 울고불고하며 옆에서 챙겨주는 저를 삿대질까지 해가며 물고 뜯었지요. 당시가 우리 애들이 머리가 굵어질 대로 굵어진 성인이었을 때라 대놓고 동서를 상대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웬일이에요.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형님이 매사 살림이 서투르고 건성이더라고. 노인네들 드실 거 안 드실 거 가리지 않고 맨 자기 편한 대로 싸나르고. 참 그러고 보면 형님 시부모 모시면 팔자 편하게 살았어요. 그쵸? 별것도 없는 국밥집에서 교장선생님 집으로 시집오고 우리 남편은 형수님 형수님 하면서 꼼빡 죽지만 내 눈에는 보였다고요. 허투루 보시는 게. 그래 이제 어쩌냐고 이 노릇을. 어머니 제가 누군지 알아보시겠어요? 어쩌다 쓰러지셨대요. 저에게라도 연락을 하시지. 둘째 너는 왜 저녁 먹을 때 와서 호들갑이냐. 네 시어머니 나이가 이른이다. 노인네하고 안산티가 나는구만. 우리 나이에 이 정도로 건강관리한 것도 용한 거야. 별것도 아니고 아침에 평소보다 일찍 눈 떠져서 돌아다니다가 형기증 나서 그랬는데 아침밥 먹고 나아졌어. 원래 우리 나이들은 그래. 네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해주는 밥 맛나게 먹고 너무 잠을 푹 자서 늙은 거 까먹고 새색시처럼 부지런 떨다 그런 거다. 임자 때문에 큰 애가 괜히 욕먹잖아. 그런 너는 연락받고 뭐하다 지금 와서 그렇게 형님 타박을 하냐. 전화 한 통 없더구만. 오늘 새벽부터 내내 식겁해서 들쳐 없고 병원문 열자마자 동동거린 형님한테 할 소리야? 오늘 이 녀석들도 학교도 안 가고 할머니 옆에서 팔다리 주무르고 난리도 아니었구만. 아 애들이야 어머니 아버님이 키운 거나 마찬가지니 다르죠. 당연히 사람이라면 그래야지. 요즘 시대에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한 집에서 살며 사랑받는 애들이 흔한가요? 우리 애들이 큰 집 애들을 얼마나 부러워하는데요. 우리 그이는 회사에서 골머리 썩는데 아주버님은 그런 것도 없고 형님은 말이 부모님 모시는 거지 애들 맡기고 편하게 살았죠 뭐. 작은 엄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그렇게 부러우면 작은 엄마가 모시지 왜 따로 사세요? 제가 작은 엄마가 우리 엄마한테 훈수하는 거 본 게 한두 번이 아닌데요. 모르면 말을 마시던가요. 우리는 그동안 작은 엄마가 어른들 드시라고 사오시는 간식부터 처치 곤란이었거든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당분 많은 음료는 아예 안 먹었어요. 우리도 군것질 별로 안 하고 빵도 엄마가 직접 솔빵 찌고 식혜며 수정과 배숙화제 만들어서 드렸어요. 할머니 가족력으로 당뇨기 있는 분이라 시집 와서부터 꾸준히 챙기셨다고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러게 말이다. 나야말로 며느리 잘 봐서 편히 살고 있구만. 죽은 내 동생은 60도 안 돼서 맛난 거 주워먹다가 발가락 한 개 잘라냈어. 우리 집안에서 내 나이까지 사지 60 멀쩡하게 혈압량만 먹는 게 기적인데. 막말로 너하고 살았으면 내내 외치기나 했을 텐데 장담 못하지. 너야말로 나 붙들고 심간 편하게 타령하지 말고. 네 형님한테 고생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셨어요. 인사나 해라. 나보다도 제일 놀란 게 큰애야. 둘째라고 집 볼일 다 보고 와서 사람 잡기는. 큰애하고 장보러 가면 다들 후덕하고 복 많은 얼굴이라고 딸 잘 뒀다고 하더만. 괜히 하는 소리죠. 그 말을 믿으세요? 어머니 나날이 폭삭 늙어가는 게 보인다고요. 어머니야 매일 자기 얼굴 보시고 가족들도 매일 보니까 모르지만 아주 가끔 와서 보는 사람 눈엔 보이거든요 그게. 저 시집 왔을 때만 해도 두분 주름 하나 없었는데. 지금 보세요. 온몸이 만신창이잖아요. 게다가 국밥집에서 교장선생님 집으로 시집 왔으면 잘해야지 돌이죠. 한참 떨어진 집에서 시집 와서 그것도 안 해요 그럼? 저 가고 형님한테 눈치 보일까 봐 그러세요? 어쩜 그렇게 매번 형님 편 만드세요? 서운하게. 저는 며느리도 아닌가요? 와 작은 엄마 할 말 못 할 말 못 가리고 정말 정 떨어지네요. 엄마 작은 집에서 돈 빌려달라는데 안 빌려줬어? 왜 이러셔? 우리 성인이에요. 언제 지집 오셨는지 몰라도 20년이라는 숫자만으로 그렇게 단순 계산하면 안 되죠. 10살 때 본 사람 20년 후면 30살로 쌩쌩하지만 50살인 사람 20년 후면 70으로 당연히 늘지. 그걸 우리 엄마 탓해요? 그럼 우리 집에 별로 오지도 않은 작은 엄마는 왜 그렇게 늙은 건데요?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우리 엄마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데 이제 우리도 그 꼴 안 봅니다. 좋은 옷 걸칠 돈으로 약 한 번 사드리고 그런 말 하면 말이나 안 해. 오늘 같은 날까지 그래야 해요? 무섭네. 야 니 엄마가 시키디? 어디서 감히 작은 엄마한테 따박따박 말대답이야? 자식 교육 참 잘 시킨다. 어? 자식 앞에서 뭔 소리를 하길래 조카가 입을 저렇게 털어요? 서럽네 정말. 보셨죠 아버님? 제 위상이 이래요. 어머니 쓰러지셨다는 소리 듣고도 먹고 사느라 당장 못 쫓아온 것은 죄송스럽지만요. 이건 아니잖아요. 별수모를 당하네 정말. 속상해서 한 소리 한 거 가지고 파르르 해서들. 그래 내가 돈도 빽도 없으니 어른 같지도 않은지 어른들이 있는 데서 작은 엄마 숨어주네요. 어머니 그래 맘며느리한테 간호 잘 받으시고요. 입만 가지고 늦게 늦게 온 둘째는 사라져 드릴 테니 속히 쾌차하세요. 저는 갑니다. 그렇게 동서는 삐져서 집으로 가고 서방님만 명절에 들러 음식 바리바리 싸가지고 갔습니다. 제가 한 음식이라고 버릴 것 같았지만 그렇게 잘 먹는다네요 동서하고 조카들이. 어쩝니까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물려주는 셈치고 열심히 싸주었지요. 그렇게 10여 년이 지나 환갑잔치는 남사스럽고 칠수는 경황없어서 넘어간 어머니 팔순잔치를 하자는 셋째 서방님내와 신우의 건의에 따라 우리 애들 그리고 이종 조카들이 주도가 되어서 잔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종 조카들도 그렇지만 당시 우리 집에서도 첫째가 이제 막 결혼 테이프를 끊으려던 참이었거든요. 우리 애들 세대에 서로서로 침묵 다질 겸 잔치를 하기로 했는데 참 이때도 자기하고 상의도 없이 이럴 수 있냐고 저한테 따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어머니 쓰러지셨을 때도 신우가 저를 붙들고 동서처럼 밉살스럽게 말하다. 사돈들께 된통 한 소리 들었다는데 애 봐준 공 없다 하잖아요. 얼음 모시는 공도 없습니다. 어디 아프다 하시면 입만 가지고 와서 설치는데 그래도 자식은 과묵하니 아픈 부모에게 신경을 쓴다 하면 그 배우자들은 잘못 모신 저를 탓하거든요. 그런데 누가 모신다고 해도 사람은 다 나이 들면 시들시들하니 아프다가 죽습니다. 그렇게 효부면 좋은 보약 철철히 해댈 것이지 평소에는 자기는 이제 한시름 놨다며 손톱까지 치장하고 명품백이며 악세사리하고 와서 자랑밖에 안 했거든요. 어머니 아버지가 가만히 지켜보다가 예 그거 니 형님 하나 줘라 우리 때문에 고생하는데 하면 선물 받은 거라고 말 바꾸고 그랬는데 우리 애들이 보고 들으며 느낀 게 있었겠죠. 동서는 저보고 자기네가 없이 산다고 무시하냐 하는데 사실 동생이 물려받은 국밥집에 저도 지분이 있어서 돈을 받는데 물론 제가 하는 일이 없어 아주 조금 받습니다. 땅값 정도요. 임대비가 굳은 대신 한 달에 얼마 저에게 주는데 그깟 국밥집 하며 우습게 보고 사람들 몰고가 유세 부리면서도 자기 불리할 때는 기가 막히게 써먹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큰아들하고 결혼 말 오고 가던 며느리감이 하필 또 사는지 말거든요. 언젠가 둘째 동서하고 마주쳤는데 입에 거품을 물면서 애가 사치가 심하고 분수를 모른다며 절원해드리며 파탄한다고 하는데 제가 시부모 보시며 요란하게 안 꾸며서 그렇지 우리 친정 동생네들도 때에 들고 갈 가방이나 옷 정도는 있습니다. 올캐들이 우리 동서처럼 장사한다고 깔보는 사람 천재라 나갈 때 기죽지 않으려고 샀다는 말에 제가 무릎을 탁 쳤지요. 우리 친정에 100억대 재산 가진 분이 있는데 이분은 가방은 그냥 시장에서 몇만원 주면 사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대신에 연세도 있고 본인이 기사가 운전하는 차 타고 다니시는 분이라 5천원짜리 청가방도 다들 500만원짜리로 보긴 합니다. 우리 친정엄마도 본인 것은 안 사도 며느리들 것은 백화점 가서 옷이든 가방이든 사주셨는데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쓰는 마인드가 다른데 그 기준은 누가 정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예비 며느리는 어머니께 물려받은 것도 있고 자기가 산 것도 있는데 동서처럼 그거 들고 다니며 유세는 안 부리거든요. 자기가 하는 것은 어울리는 것이고 남이 하는 것은 주제 넘은 건가요? 이 부분에서부터 반감이 훅 생겼거든요. 저 붙들고 이게 얼마짜리 어디 거다 하는데 연예인 누구도 차고 나왔다 하는데 전 모르겠거든요. 관심도 없고 이제 아들 셋 줄줄이 장가 보내려면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할 때라 더욱 귀뚱에도 안 찼지요. 그래서 팔순잔치를 신우와 애들이 주도해서 준비한다는 말에 고맙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둘째 동서는 돈 없다고 징징대면서 누누이 확인을 하는데 마음을 곱게 쓰려고 해도 하는 말마다 얄미웠습니다.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칠순팔순잔치를 해요. 남복이 우세스럽게 게다가 형님이 어머니 살뜰하게 잘 모신 것도 아니잖아. 쓰러지신 게 언제더라. 아무튼 우리 그렇게 많이 못 보태요. 살림 살려면 엄청 쪼들린다고. 애들이 주도해서 하는 거야. 우리 애들 셋 하고 신우 내 두라고. 셋째 서방님네는 학생도 끼어 있어서 장기자랑으로 때우라고 했어. 환갑은 유난이라도 팔순 정도면 봐주면 하지 뭘 그래. 동서 말처럼 내가 어머니 잘 못 모셔서 우리 애들이 내 대신 무병 장수하시라고 잔치 벌인 거야. 셋째 내 여자친구네가 호텔에서 많이 도움받고 우리는 딱히 돈 안 드니까 기분 좋게 와서 얼굴이나 비춰. 그 되바라진 애네가 호텔이에요? 어쩐지 겁도 없이 명품 휘감고 다니더니만 그랬구나. 형님은 좋겠네. 큰집 애들 말도 별로 안 하고 무뚝뚝하니 장가나 갈라나 했는데 어디서 그런 애를 구했을까? 재주도 좋아. 얌전한 고양이인 척하더니 여자 보는 데서는 엄청 용쓰나 보네. 무슨 소리야. 예비 며느리가 먼저 사귀자고 했다는데 말수 별로 없어도 적재적소에 할 말하는 게 좋대. 그것도 누구 퉁박주는 소리가 아니라 혼나고 시무룩해 있는 사람에게 위로하는 말. 우리 애도 처음에 부담스러워서 거리 두었었는데 본인이 세 번 쇼핑할 거 거 한 번만 한다고 약속해서 잘 사귀고 있어. 그 집서 아주 좋아하더라고. 무게 있다고. 그렇게 명품 밝히는 애도 아니야. 집이 잘 살아서 그런 걸. 아무튼 동서는 부담 가질 거 없으니까 웃는 얼굴로 와. 사방님께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애들 이제 결혼해야 하잖아. 친척이라고 식장소 대면대면 하지 말라고 마련한 자리니까 기분 좋게 와. 그래도 부담을 안 가질 수 있냐고. 그냥 고깃집서 고기나 구워 먹지. 유나는. 하여간 형님 시집 안 한 잘 왔어. 부모님 모신다고 돈 빼돌리고. 한 살 많은 동서한테 반말하며 꿀 빨고 살더니 부잣집 며느리까지 맡고. 뭐야? 동서 지금 무슨 소리야? 나 생활비 50만 원 받아서 살림해. 거기 우리 애들이 용돈 드리고. 아버님 연금 나오는 거 다 두 분이 관리하고 두 분 돌아가시면 형제들 모두 하고 공평하게 나누는 거야. 아버지가 같이 산다고 누구에게 치우쳐서 주실 분 아닌 거 알잖아. 하다못해 아가씨 몫까지 철저하게 챙기시는 분인데. 그리고 나 시집 온 지 35년에 동서하고 나하고 33년 봤어. 그 세월이면 한 살 아니라 두 살 세 살 차이 나도 서로 편하게 반말하지 않아? 어차피 동서도 반말 존댓말 섞어서 하면서 왜 이래? 게다가 입에 칼 문 것처럼 톡톡 쏘면서 내가 반말하는 걸 탓해? 그럼 동서도 반말해. 대신에 그렇게 말 함부로 하지 말고. 정말로 그럴지 말지 누가 알아? 공평하게 나누어? 야 집에서 기르는 게 더 애틋한데 맏며느리가 그렇게 직구석석 구질구질하게 있는데 마음이 안 가냐? 나는 사회생활하니까 꾸미는 거야. 명품으로 꾸며야 사람들이 따르는 걸 어떡하라고. 그리고 너 내가 반말하는 게 기분 나쁜가 본데 내가 나이 많으니까 이래도 돼. 형님이라고 해주는 것만도 고마운 줄 알 것이지. 33년 봤다고 친해지나? 네가 된 애라면 나를 처음 봤을 때 둘이 있을 때는 말씀 편하게 하세요 했어야지. 어머니 아버지하고 같이 산다는 유세 부리면서 건방지게 팔순자치 통보를 감히 전화로 해? 아니 그럼 형제 간에 공문 띄워요? 별트집을 다 잡는다 정말. 오기 싫으면 서방님만 보내세요 그럼. 온다는 사람 못 가게 붙잡지 말고. 끊어요. 뭐가 그렇게 수틀렸는지는 모르지만 동서는 별의별 트집을 잡으며 안 오고 싶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무리 손자 소녀들과 신호가 주도한다고 해도 둘째 아들 내외로 어머니 팔순에 몸만 오기 부담스럽대도 그렇지 고기나 구워먹지 무슨 잔치식이나 하냐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괘씸해서 저도 뾰족하게 대꾸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고작 한 살 차이 가지고 가진 유세불이며 뭐 33년 전에 내가 먼저 반말하라고 말했어야 한다는 사람 붙들고 무슨 말을 하겠나요. 게다가 요즘 흔한 여자애들 중에 하나인 줄 알았던 우리 큰애 여자친구네가 비즈니스 호텔 한다는 말에 배알이 틀린 것도 있겠죠. 맨날 우리 친정이 얼마 벌건 말건 그래봤자 천안 국밥집 한다고 깔보던 동서라 약복이 모한 업장이라 잔소리가 쏙 들어갔습니다. 저도 처음엔 부담스러웠는데 큰애한테 들으니 호텔은 평범하답니다. 관광하고 쉬고 화려한 그런 호텔이 아니라 출장 오는 비즈니스맨들 드나드는 곳이라 깔끔하고 정갈한데다 손님들도 친한 인척으로 5,60명밖에 안 초대해서 조초홀에서 안성맞춤이었습니다. 모임이나 세미나 시상식 하는 홀이 제법 쓸만하여 예비 며느리가 장소 제공하여 주는 바람에 돈이 많이 굳었지요. 그렇게 시어머니 잔치 앞두고 신우가 여자들은 한복 한 벌씩 해입자에서 모인 날 둘째 동서가 또 왜 저만 분홍색 깨끼 치맛단에 파란색 천 대떼서 튀냐고 입이 대빨 나온 것을 신우가 우리 엄마 아빠 모시고 사는 만며느리니까요 하고 퉁박을 주었습니다. 치맛단에 파란 줄 대는 게 뭐라고 샘네나 모르겠지만 신우가 언니 언니 하며 절 따르는 것도 못마땅해 죽는 둘째 동서는 고모부 정년퇴직하고 코가 석자인데 뭘 이런 것까지 챙기냐고 해서 또 신우를 발칵 뒤집어놨죠. 결국 어머니 팔순잔치에 이래저래 불만이 한가득인 둘째 동서가 대놓고 저를 망신주려고 작정을 했나 봅니다. 예비 며느리 내 부모님까지 와서 시부모님들과 인사하고 화목해서 보기 좋다 덕담이 오고 가는 와중에 대땜 동서가 내 가방을 보고는 어? 저거 없어진 자기 가방 같은데? 하면서 사람을 이상하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참 바보 같게도 제 얼굴이 빨개졌지요. 당장 사돈될 분 앞에서 도둑으로 몰린 데다 제가 들고 온 가방은 친정 올케한테 빌려온 거였거든요. 저쪽 다른 테이블에 앉은 올케와 남동생은 뭣도 모르고 이야기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저는 명품이고 뭐고 모르는 사람이라 가방 브랜드며 모델명을 줄줄이 대면서 언제 어디서 샀냐고 몰아붙이는데 등줄기로 땀이 줄줄 났습니다. 둘째 동서는 그런 저를 보고 비릿하게 입술을 삐죽거리며 사돈들 들으란 듯이 저를 몰아붙였지요. 그찮아요. 형님 생전 명품 같은 거 든 적 있어? 그런데 그 가방 하필 쥐도새도 모르게 없어진 내 가방하고 브랜드며 똑같은 모델이거든요. 저번에 내가 어머니 드린다고 챙겨온 홍삼 형님한테 꺼내오라고 한 적 있는데 그날 이후부터 본 기억이 없는 거야. 내가 트렁크에 색색가지로 가방 넣고 다니거든요. 영업하는 사람이라 에티켓조로 품위 유지 차원에서 그렇게 챙겨다니는데 어디 빼먹고 왔나 보다 하고 있었는데 형님 가방 보니 딱 생각나네. 그렇다고 내가 형님이 가져갔다는 소리는 아니고요. 어디서 얼마 주고 샀어요? 생전 처음 봐서 그래요. 나 명품 들고 다니는 것도 안 좋게 보던 사람이 뜬금없이 명품 가방 들고 와서 신기해서요.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지. 지금 조카 예비사돈도 있는 자리에서 무슨 소리야 당신?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푼수해요. 조카들이 챙긴 잔치에 와서 작은 엄마라고 몸만 와서 딴 애 위신 세우려고 별별 소리를 하라봅니다. 우리가 할 일을 애들이 챙기고 형수님 면목 없습니다. 음식 맛있네요. 조카 며느리도 고맙네. 아니 왜 말을 맞고 그래? 하여간 이 집 사람들은 나만 갖고 야단이야. 물어보지도 못해? 없어진 내 가방이랑 똑같은 걸 형님이 들고 나온 거 안 이상하냐고. 형님이 저 가방 살 돈이 어딨다고. 그만하시죠 작은 엄마. 자꾸 이러시면 저도 안 참아요. 좋은 날 재뿌려도 정도껏 하셔야지. 뭐야? 네가 안 참으면 어쩔 건데? 보자 보자 하니깐. 작은 엄마한테 그게 할 소리야? 호텔집 사위된다고 너 벌써부터 유세냐? 보셨어요? 저놈이 저런 놈입니다. 형님 참외 잘 키우셨어요. 하극상의 끝판왕이네 아주. 언제 어디서 얼마 주고 샀냐고요. 명품은 그것만 알면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있거랑요. 아니면 가방에 아이디카드 보여주시든가. 저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벌게 져서 대꾸를 더 못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샀는지 대면 주인도 안다니 거짓말로 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친정 올케가 부자집 외조카 며느리네에게 기죽지 말라고 빌려줬다는 소리는 죽어도 안 나오는 저는 그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동서가 보여달라는 아이디카드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따로 챙겨두지. 가방 안에 들어있을 리 만무해서 가방 열고 찾아볼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예비 며느리가 못 참겠던지 동서를 보고 피식 웃더니 한마디 하자 순식간에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어머니 가방이 누구 건지 모르겠지만 작은 어머니 것은 확실히 아니네요. 바느질이며 지퍼 부분 보면 진품이거든요. 뭐야? 너 무슨 말하는 거야? 내 없어진 가방하고 똑같... 제가 없어진 작은 어머니 가방은 못 봐서 모르겠지만 작은 어머니 거는 아니라고요. 작은 어머니한테 진품이 있었어요? 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짝퉁이던데? 꽤 비싸게 주고 사셨죠? 그 정도면 이미테이션 중에서도 꽤 주셨을 텐데. 한 개를 사더라도 진품을 사세요. 알고도 모조품 구매하는 거 그거 범죄거든요. 뭐야? 너 지금 무슨 말하는 거야? 무슨 근거로 사람을 모함하니? 증거 있어? 지금 들고 있는 가방도 가짜에 귀걸이 목걸이 반지도 모두 이미테이션이잖아요. 저보다 우리 엄마가 전문인데 여쭤볼까요? 엄마 우리 작은 어머니 하신 거 정품 아니지? 그렇게 당당하시면 우리 엄마한테 반지만 빼줘 보세요. 우리 엄마는 가짜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거든요. 예비 며느리의 말에 시선이 한 번에 쏠리자 예비 안사도는 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모른다고 하기도 그런 상황에 갑자기 열심히 음식을 드시기 시작했는데 얼굴이 뻘개지고 씩씩대던 동서가 자기 물건을 건네주지 않았으니 우리 예비 며느리 말이 맞는 모양이었습니다. 한숨 돌린 저는 아직까지 씩씩대고 있는 아들 놈들을 눈빛으로 달래며 조용히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아버님하고 나란히 앉아서 얌전히 지켜보시던 어머니 보태기에 배꼽을 잡았습니다. 나한테는 봉투보다도 자손들이 화목한 것이 큰 선물인데 왜 그렇게 싸움박질들인지 모르겠네. 실은 내가 오늘 아버지하고 여기 오신 손님들께 드릴 것을 만들어 왔는데 이거 둘째 맘에는 안 들 것 같은데 어쩐냐. 이거 정품은 아니고 네 아버지하고 내가 야매로 금은방에 가서 만든 건데 어쩌냐. 우리 가족들 흩어져서라도 다들 한 가족이란 증표로 아버지가 디자인한 거거든. 그래도 받아가 대단한 건 아니야. 걸고 다니다 돈 떨어졌을 때 유용하게 쓰라고 만든 거니까. 둘째는 이거 팔아서 보태서 좋아하는 명품 사. 괜히 누가 내가 막 훔쳐갔네 하지 말고 하시는데 동서는 얼굴이 토마토같이 붉어졌죠. 그렇게 시어머니가 우리 예비 며느리까지 챙기시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장소 제공해 주셔서 감사하다 허리를 굽혀 인사하시고 사돈 어르신께도 준비하신 목걸이를 건네주셨는데 체인도 희한한 신세대 모양의 붉고 파란 팬던드도 액자 모양으로 열렸다 닫히는데 열어보면 복자가 새겨져 있고 사진도 넣을 수 있는 시기여서 너무 예쁘다고 기쁘게 받으셨죠. 어쩔란가 모르겠네요. 우리 두 노인네가 머리 맞대고 만든 건데 명품은 아니라도 순금이라 탈은 안 날 것이요. 그러게요. 저는 가방은 사서 들어도 보석 같은 것은 브랜드 것은 못하는데 진품이네요. 어쩜 이걸 디자인하셨어요.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어르신. 참 보기 좋네요. 저도 팔순에 이렇게 자손들에게 한 개씩 돌려야겠어요 어르신. 우리 맘며느리가 잘 데리고 있어줬어요. 자기 아이 키우듯이. 우리 손주놈도 보고 자랐으니 마음 씀씀이가 다른 애들하고는 다를 겁니다. 예 안 그래도 딸이 많이 철 들었더라고요. 하여간 성품들이 참 명품이세요들. 많이 보고 배웁니다 제가. 그렇게 절 붙들고 일생을 불퉁대던 둘째 동서는 본전도 못 잡고 창패를 당했답니다. 그러나 깨달음도 없는지 자기 며느리도 쥐잡듯이 잡고 혼수 갚질 못해 안달하다 한 번 결혼 엎어지고 여전히 명품 밝히며 애들 이혼시키게 생겼습니다. 그날 이후로 짝퉁은 취급 안 하고 진품에 목을 맺거든요. 돈 있어도 못 사는 것은 가방만이 아닌데 참 답 안 나오는 인사지만 다 본인 취향이니 남이 뭐라고 할 건 못되죠. 남이야 그러건 말건 우리만 잘하면 되는 거죠 뭐. 저는 여전히 명품 가방 하나 없지만 애들 모르게 꼬마 빌딩 하나 사두었습니다. 나중에 애들 힘든 일이 있을 때나 손주들에게 무슨 일 생길 때 도우려고요. 그게 저는 더 좋거든요. 그렇다고 명품 좋아하는 분들 욕하는 것은 아니니 오해 마시고요. 그냥 제 성격이고 취향이죠.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친엄마 때문에 결혼을 포기했습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4살이고요. 학교 방과후 강사를 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아마도 모든 분들은 엄마라는 이미지가 주는 것에 대해서 아마 포근하고 다정하고 살갑고 편안한 뭐 이런 이미지를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희 엄마는 제 큰 아킬레스건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 엄마 아빠가 이혼하시고 외동딸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기술직 공무원이셨고 엄마는 평범한 주부셨어요. 아빠는 친남매 중 장남으로 가난한 집 아들인 반면 저희 엄마는 교수인 할아버지와 교사인 할머니 사이에 외동딸로 태어나 남부럽지 않게 살았던 자식이었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운명처럼 만났고 왜 조부모님께서 굳이 반대하는 결혼을 했어요. 그렇게 영원히 행복하기만 할 것 같은 두 사람이었는데 제가 태어나고 엄마는 산후울증을 겪었던지 아빠와 날이 갈수록 사이가 안 좋아졌습니다. 어렸을 적에 기억하기로는 엄마 아빠가 다정했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빠가 절 예뻐하는 걸 늘 못마땅히 하셨고 저한테 아빠에 대해 흉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아빠에게서 멀어졌고 엄마는 늘 절 데리고 외갓집에 간 후 머무는 시간이 점차 길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머지않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고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엄마의 친정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우울증은 점차 더 심해졌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귀엽고 아빠와는 이혼하시게 되었어요. 당시 제 나이 8살이었고 아빠가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법원에서 나오며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현영이 잘 키워 현영 엄마. 현영이 없으면 못 살 거라는 거 내가 누구보다 잘 알아서 포기하는 거야. 현영이 포기하는 대신 우울증 치료 잘 받고. 고양이 쥐 생각해주네요. 아무튼 우리 현영이 내가 알아서 잘 키울 테니까 신경 쓰지 말아요. 라고 제 손을 끌고 가버리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엄마의 목소리가 참 많이 떨리고 있는 게 느껴져서 엄마 속상할까 봐 되돌아서 차마 아빠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이혼한 후 스스로와 늘 힘들게 싸웠어요. 혼자 우는 날도 많았고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는 날도 많았고 유일한 취미였던 피아노 연습에만 매달려서 살았어요. 그래도 제게는 항상 웃으려고 노력하는 엄마셨습니다. 그래서 아빠한테 갈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는데도 그런 엄마를 두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엄마를 정신적으로 지탱해주던 할머니까지 돌아가시면서 엄마는 세상에 혼자 떨어졌습니다. 아마도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엄마가 저를 비롯한 모든 물건에 집착하기 시작했을 때는 제 나이 그때 고작 중학생 15살 정도 되었을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는 생전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셨는데 엄마에게 마지막으로 준 재산은 모든 가족이 행복하게 살았던 50평 남짓한 집 한 채였습니다. 그런데 50평이나 되는 집이 어느 순간 쓰레기들로 인해 발 디들세 없이 좁아져가고 있었어요. 공간을 채우는 건 바로 재활용해서 가져온 가구나 다 타버린 냄비 같은 쓰레기들이었습니다. 어? 얘가 왜 이래? 내 거 건드리지 마. 아무리 너라도 엄마 거 함부로 건드리면 가만 안 있을 거야. 이거 다 쓸만한 것들 가져온 건데 웬 유난이야. 조그만 게 뭘 모르면 가만 좀 있어. 라면 엄마는 그것들을 정말 보물처럼 소중하게 아끼시더라고요. 게다가 유난히 음식들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슈퍼에서 유통기한 임박한 음식들 저렴하게 파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만 보면 죄다 사와서 베란다에 늘어났어요. 가끔 냉동식품도 사기도 했는데 냉동고를 하나 더 마련했는데도 다 집어넣지를 못해 베란다에 녹였다 얼렸다를 반복하면서 썩혔습니다. 냉장고들은 음식물 쓰레기 저장장소였고 집안에선 늘 악취가 풍겼으며 벌레들과 곰팡이들의 아지트가 되기 시작했어요. 점차 이웃에게서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심지어 방송사에서도 몇 번 연락이 왔어요. 제보 받았다고 인터뷰를 요구하는데 정말로 학교에 얼굴 들고 못 다닐 것 같아 무조건 엄마한테 찍지 말라고 했습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간신히 제 방 한 칸은 지킨 채 살아갔지만 정말 그런 환경에서 너무 살아가기가 힘들더라고요. 향기 좋은 유연제도 넣고 항상 빨래를 했는데도 집안 악취가 배웠는지 친구들이 절슬슬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전 그런 엄마를 놓을 수 없었어요. 엄마는 저 아니면 정말 아무도 곁에 없었거든요. 그 흔한 형제들 하나 없어서 엄마는 외로워하며 종교에 의지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대학을 갔는데 학교와 집 사이가 멀어서 어쩔 수 없이 기숙사에 들어가 살았어요. 제가 제법 똘똘한 편이라 장학금도 받아서 공부했고 그 와중에 멋진 남자친구와 연애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설레고 행복한 날들을 놓치기가 싫었어요. 그러다 우연찮게 남자친구 부모님을 뵙게 되었는데 참 평범하고 좋은 가족이더라고요. 우리 엄마도 평범했으면 좋았을걸. 남들도 똑같이 사는 평범이라는 게 왜 이렇게 엄마와 난 힘든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참 나도 언제 한번 너희 가족 뵙고 싶은데. 어머니는 뭐 좋아하죠? 명절도 얼마 안 남았는데 한번 찾아뵈서 인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됐어. 우리가 뭐 결혼한 사이도 아니고. 우리 엄마한테 맘만 전해줄게. 라면서 남자친구에게 핑계대며 엄마와 집을 숨겼습니다. 남자친구가 저희 집과 엄마를 본다고 생각하니 생각만 해도 아찔하더라고요. 그렇게 몇 번 부모님의 얘기가 나왔지만 기가 막힌 핑계로 피해갔고 어느 순간 저는 남자친구와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곧 졸업하고 취업 준비에 슬퍼할 틈 없이 공부했어요. 다시 엄마 집에 돌아가려 했지만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취업에 성공하게 되면서 저는 바쁜 일상 속에 점차 집과 엄마하고 멀어지게 되었고 회사 동료 소개로 두 번째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도 부모님 얘기가 나올 때마다 주눅들게 되면서 피했고 이별 후 세 번째, 네 번째 남자친구를 만났을 때도 부모님의 얘기를 자연스럽게 자꾸만 숨기게 될수록 엄마는 제 아킬레스건이 되었습니다.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잘 지내다가 부모님 얘기가 나오면서 시들해지고 결국 이별 통보까지 해버리는 버릇은 저를 점차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어차피 부모님 얘기가 나오면 또 헤어질걸 이라는 생각에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제대로 마음을 주지 못하게 되었어요. 전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게 되었고 서른 살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현영아, 너 좋은 사람 한번 만나보는 건 어떻겠니? 고모 친구 아들인데, 아우 사람이 너무 괜찮아. 지금 미국 텍사스 회사에서 근무하는데 연봉도 높고 잠깐 나왔다고 하더라고. 저는 외롭던 찰나 알겠다고 하며 별 기대 없이 나가게 되었는데 세상에 고모 말마따나 능력도 좋고 사람도 너무 괜찮고 훈훈한 외모를 가진 그 사람이 제게는 너무 과분하더라고요. 전 단번에 차일 줄 알았는데 어? 이게 웬일? 그 사람이 다음날 제게 연락을 해왔던 겁니다. 오늘 뭐 하세요? 괜찮으면 저랑 식사나 같이 하실래요? 저는 어쩔까 하다가 어차피 딱히 할 일도 없고 해서 남자의 애프터를 받았고 우리는 간만에 풋풋한 데이트를 즐겼네요. 이를 계기로 저희는 본격적으로 연애를 했고 그 남자는 저 때문에 한국과 미국을 수시로 드나들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결혼 정년기에 있던지라 머지않아 결혼 얘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 찾아뵐까? 한국에 계시는데 자기가 많이 궁금한 것 같아. 자기네 부모님께서도 나 궁금해하시지? 어? 아 그럼 그럼 그렇지 뭐. 그럼 우리 서로의 부모님 한번 찾아뵐까? 고모님께 얘기 다 들었어. 우리 부모님이나 나나 개인적인 가정사는 다 이해하니까 자기는 절대 신경 쓰지 마. 알겠지?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찌할 겨를도 없이 저는 그의 뜻대로 부모님을 찾아뵈었고 마침내 제 차례가 와서 남자친구에게 고모와 아버지와의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재혼 상태셨고 처음 본 새엄마라는 사람과 같이 나왔더라고요. 고모가 말씀하시길 새엄마는 야무지고 똑똑해서 자수성가한 사람이지만 신부가 고약해서 아빠가 힘들어한다는 말을 몰래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엄마랑 잘 살았으면 좋았을걸 라는 말을 반복했어요. 그래도 아빠는 찾아온 제 남자친구와 술 한잔을 하면서 새여자 눈을 피해 이렇게 말하더이다. 결혼하면 미국에 가서 산다고 차라리 그게 더 좋을지도 모르겠구나. 내가 지금 힘들게 눈치 보며 살고 있지만 그래도 현영이 엄마랑 살 때보다 낫다. 이제 만나보면 알겠지만 자네가 큰 그릇으로 많이 품어줘야 할 걸세.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제 남자친구는 자꾸만 엄마에 대해 숨기려고 하는 태도와 아빠가 여운을 남긴 묘한 태도에 엄마에 대해 캐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입을 여는 사람은 없었어요. 어쨌든 엄마를 언제까지나 숨길 순 없어서 저는 간만에 엄마를 찾았습니다. 집은 여전히 쓰레기 더미였고 그 모습을 보니 부끄럽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 집에는 들어가기도 싫어 엄마더러 밖으로 불러내 못되게 얘기를 했어요. 엄마 제발 한 번만 부끄럽지 않게 엄마 역할 한 번만이라도 좀 해줘.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엄마를 만나보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근데 이 꼴을 보면 대체 뭐라 하겠어. 내 결혼 받았단 날 생각 아니면 제발 좀. 속상한 마음에 질러댔는데 엄마는 저한테 항상 그랬던 것처럼 웃으며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걱정 마. 엄마가 잘할게. 기특한 우리 딸. 드디어 네가 결혼을 하는구나. 예뻐라. 엄마가 너 결혼하고 손주 볼날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데 아 당연히 우리 사위될 사람이니 봐야지. 엄마는 어쩐지 정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았어요. 여전히 집은 쓰레기였지만 종교의 힘을 빌리고 직업을 가져서였는지 우울감이 도는 가운데 힘없이 밝았습니다. 엄마의 손을 보니 꺼칠꺼칠하고 구둔살이 다 베어있는데 마음이 아파. 대체 어떤 일을 하냐고 했더니 그냥 엄마가 알아서 일한다고 하는 말로 돌렸습니다. 변변한 능력이 없어. 수입 없던 엄마가 할머니가 조금이나마 남겨준 재산 몇 분가 그 집을 담보로 계속 대출을 받으며 살다가 지금은 일한다고 했어요. 엄마는 몇 번 사행했지만 그래도 형편이 어려웠던지 받긴 하더군요. 엄마가 늘 미안해. 엄마가 개성이 너무 강해서 너한테 피해주는 거 알지만 엄마도 어쩔 수가 없어. 그냥 이대로 살아야지 마음이 편해. 그냥 이는 엄마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면 안 될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엄마도 스스로와 싸우는 것이 힘겨워 보여 더 이상 가슴 아프게 독서를 쏟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엄마는 최대한 단장하여 제 남자친구랑 만났고 무슨 죄인이라도 된 듯 남자친구의 눈조차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어깨도 쭈그린 채 좋은 분위기를 망치지 않게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한때는 부잣집 집안 좋은 외동딸로 태어나 온갖 귀한 대접받으며 살아간 엄마가 왜 언제부터 이렇게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건지 같은 여자로서 사람으로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비신랑은 저희 엄마에게 좋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이제 현영이는 제가 지켜줄게요. 아무 걱정 마시고 저희 잘 지켜봐주세요. 저희가 비록 미국에 가서 살긴 하지만 요즘 영상통화하며 뭐며 잘 되어 있잖아요. 한국에 자주 나오도록 할 테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미국? 미국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차, 신랑한테 미리 언제란다는 것을 잊은 걸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엄마한테 굳이 제가 결혼 후 미국에 간단 말을 하진 않았거든요. 엄마는 점점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하더니 고개를 젖고 예비신랑과 절 붙잡으며 소리치더라고요. 안 돼! 안 돼! 우리 현영이는 절대로 데려가면 안 돼! 현영이 너 미국에 가서 어떻게 살려고! 미국에 가서 산다 하면 이 결혼은 절대 안 되네! 현영이 너도 그래! 어떻게 엄마 혼자 뻔히 있는 걸 알면서 결혼해서 미국에 가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너 이기적이야! 하고 예비신랑과 제 얘기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예비신랑에게 나중에 연락하겠다 해놓고선 전 엄마를 뒤쫓어 나왔고 다시 엄마를 설득했습니다. 엄마! 나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 미국에 가도 자주 한국에 나와 들을 거고 나중에 한국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한국에서도 대학 다니느라 떨어져 살았잖아! 미국이라고 뭐가 다른데! 그래도 한국이랑 미국은 다르잖아! 제발 가지마 현영아! 엄마는 너 없으면 안 돼! 엄마 살면 얼마나 살겠니? 그냥 결혼 안 하면 안 되니? 네가 원하는 대로 엄마 다 고쳐서 살 테니까 엄마랑 같이 살자! 재산 다 주고 그럴 테니까 엄마 버리지 마! 엄마야말로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내 결혼은 엄마 버리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잖아! 그럼 내 인생은? 난 그럼 엄마 평생 뒤치다거리하며 그렇게 살라고? 현영아! 엄마 욕심인 거 알아! 근데 너 없으면 이 세상을 살 의미가 없어져! 엄마랑 잘 살면 하늘에서 분명 복 주실 거야! 엄마 눈 감고서 좋은 사람 주실 테니까 그때 결혼하면 안 되는 거야? 엄마의 극도의 이기심에 정말 기가 막히고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어요. 어떻게 자신의 인생 때문에 딸을 발목 잡을 생각을 했던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시집 가버리면 혼자 남겨질 엄마 심정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제 인생까지 곁에 묶어둘 생각을 하는 엄마가 너무나 싫었어요. 엄마랑 한바탕하고 집을 나온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고모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현영아! 너희 엄마 나한테 전화 왔었어. 처음엔 날 원망하면서 왜 미국에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줬냐고 했다가 울며 불며 제발 현영이 떠나가지 말게끔 도와달라고 하는데 너희 엄마 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어릴 적부터 작은 몸으로 말만 안 해 얻고 다니면서 집착하더니 아주 딸 신세를 망치려고 작정을 했어. 하하 그러니 오빠랑 이혼하고 그 모양 그 꼴로 살지 자식 인생에 도움도 안 되고 성격도 이상한 네 엄마 곁에 있다가 너도 인생 그짝 난다. 씩씩거리며 말하는 고모의 말에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아주 오랜 생각을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를 놓치지 않고 싶었던지 전화를 하며 제게 안심을 주려고 노력했고 어머니 관련된 일을 모른 척 넘어갈 테니까 네 맘만 굳건하다면 결혼해서 떠나자고 했습니다. 저는 결국 남자친구를 택했고 엄마 모르게 결혼 준비를 해갔어요. 계속 엄마가 제게 전화를 했지만 차단해버렸고 회사는 결혼 준비로 인해 사표를 내어 엄마를 만나 불편할 일이 없었습니다. 다른 신부들처럼 황홀한 프로포즈도 멋지게 받아 근사한 반지도 생겼고 웨딩드레스도 준비하고 식장도 알아보면서 그렇게 후딱 진행을 해갔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며칠 앞두고 있었을 때 모르는 전화가 제게 한 통 오더라고요. 여보세요? 혹시 현영씨 돼요? 아니 여기 엄마가 일하는 곳인데 엄마가 몸이 많이 약한지 쓰러지셨어 언제부턴가 그렇게 밥도 못 넘기고 비실비실 거리더니 아 내가 딱해서 원 계속 현영씨 이름만 부르는데 얼른 병원으로 좀 와요 저는 예비신랑을 뒤로 한 채 얼른 엄마가 입원했다던 병원으로 향했고 병원 응급실에 엄마가 여태껏 보지 못한 야윈 몰골로 누워있었습니다. 깊은 잠에 빠졌는지 깨나질 않더라고요. 의사한테 상황을 물으니 짧은 한숨과 함께 말씀하시더라고요. 영양실조로 쓰러지신 것 같습니다. 빈혈 수치도 한참 떨어져 있고 혈압도 낮고 보호자가 곁에서 신경 써서 돌봐드려야 돼요. 아무리 따님이 바쁘시더라도 그래도 어머님이신데 몸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왜 놔두셨어요? 그리고 지인분들 말씀 들어보면 우울증 증상도 있는 것 같으신데 그 부분도 신경정신과 쪽으로 가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며 얘기하는데 그냥 울컥해져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야 말았습니다. 내 인생도 불쌍하고 엄마 인생도 너무 불쌍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이다. 어렸을 적 날 사랑해주고 보듬어준 우리 엄마의 기억이 나면서 항상 절 아끼고 고모 말맛다나 행여 누가 절 잡아갔세라 다칠세라 말만한 절 항상 포대기로 얻고 다니는 엄마의 가냘픈 등의 따뜻한 체온이 떠오르며 눈물이 제 뺨을 적셨습니다. 딸로서 엄마를 감당해야 하는 게 맞는데 여태 엄마를 짐작 취급하며 부끄러워한 제가 나쁘다는 걸 알지만 저도 평범하게 행복하고 싶었습니다. 평범한 부모 자랑 다 받으며 좋은 남자와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가정 만들어가며 행복하게 지내고 싶었는데 우리 엄마도 나도 그 평범한 삶이 사치였나 봐요. 엄마는 눈을 뜨자마자 절 찾으며 제가 곁에 있다는 것에 안도하고서 힘겹게 미소를 띄었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려고 하는데 어쩌다가 스스로 혀를 깨물었는지 말을 못하더군요. 이면지에다 볼펜으로 글씨를 쓰며 가방을 찾아서 뭘 내미는데 알고보니 통장이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글을 읽고 나서 울음을 터뜨리고야 말았습니다. 엄마 괜찮으니까 이제 가도 돼 현영아 엄마가 주변 분들 도움받아 다 치우고 집 팔았어 이거 집 한 값이니까 결혼할 때 갖고 가 미국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딸 라고 적혀있었습니다. 통장 속에는 5억 정도가 있더라고요. 저는 부르트고 거친 엄마 손을 한참 보다가 이내 병실에서 나갔습니다. 도저히 맘이 불편해서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밖에서 한참을 울고 들어와 그날 입원한 엄마를 병실에서 지켰고 다음날 같은 병원 신경정신과 교수님께 따로 진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병명은 호더스 증후군이었고 다행히 더 이상 크게 진전되지 않은 채 통제할 범위에 있는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감정 기복이 심한 편이라 우울증이 있어서 항상 보호자가 곁에 있어야 하고 호더스 증후군에 관해선 엄마가 평생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뇌가 굳어져 이미 치료 시기를 놓쳤으니 나아지기도 힘들단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결정을 해야만 했네요. 무책임하지만 예비신랑에게 모든 걸 솔직하게 얘기하고 결혼이 힘들 것 같단 말을 건네고야 말았습니다. 사랑했던 평생을 함께하고픈 그 사람의 손을 놓아야만 했습니다. 예비신랑은 의외로 무덤담하게 대하더군요. 그래. 어쩐지 네가 그런 결정을 할 것 같아서 나도 미리 마음을 다 잡고 있었어. 내가 모든 걸 품어주지 못한 남자라서 너한테 참 미안하다. 뒷일은 내가 잘 알아서 마무리 지을 테니까 행복하게 잘 살길 바랄게. 미안해. 라며 일어서는데 그를 보내고 카페에서 정말 하염없이 울었던 것 같아요. 결혼을 깬 건 저였는데 예비신랑이 깬 것처럼 해서 결혼식 준비에 들어간 비용과 위약금마저 예비신랑이 다 마무리 지어주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준 5억으로 서울에서 벗어난 공기 좋은 곳에 소형 아파트 한 채를 구매했고 엄마를 집에 편히 모시며 같이 병원도 가고 치료에 힘쓰며 살기로 했습니다. 엄마는 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 같았지만 깨끗한 집에서 사는 것이 무척이나 불안해 보였어요. 그렇지만 주변 지인분들께서 엄마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신 덕에 엄마도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제 선택이 제 인생을 위해 자란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제 인생만큼 제 어머니도 소중한 분이시기에 엄마의 밝아진 웃음을 볼 때마다 후회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엄마 뜻대로 엄마와 함께 남은 삶 같이 보내는 게 제가 자식으로서 할 도리겠죠. 결혼을 꼭 해야지 행복한 것도 아니고 언제까지나 엄마와 행복하게 잘 살아가려고 합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늘 가족들과 행복하세요. 감사드립니다. 이상 사연 읽어주는 연인이었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짝궁아, 이번 사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음, 살해자님의 어머니께선 정말 어려운 결정을 했다고 생각해. 딸을 곁에 두고 싶었지만 딸의 행복을 위해서 집을 팔고 그 돈을 딸에게 주고 결국 미국으로 가서 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 그런데 그 결정을 하기가 정말 너무 힘이 들었을 것 같아. 사연 내용 중에 결혼하지 말고 엄마 곁에 있으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 어머니가 이기적이라고 하시잖아. 어머니가 이기적이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무서우시면 그러셨겠어. 정말 그 흔한 형제도 없고 남편과 이혼하고 딸 하나 보고 사셨는데 그 딸이 미국에 간다고 하니까 그 딸이 미국에 간다고 하니까 손님을 응원하고 어머니와 정말 행복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어. 정말 기도 드릴 거야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예순을 망담긴 남성입니다 몇 해 안 있으면 평생 몸담았던 직장을 퇴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직장을 떠나기 전 그동안 여기저기 뿌려놓은 추기금이라도 회수하기 위해서 부랴부랴 제 자식들을 혼인시켰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으나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게는 장가가지 않은 자식이 두 명 있었어요 이 녀석들이 일란성 쌍둥이라서 그런지 둘 중 하나라도 먼저 가면 될 것을 한날 한시 태어났다고 결혼도 같이 하려고 하는지 둘 다 미적대며 안 가더라고요 두 녀석 다 분명히 만나는 사람이 있기는 한데 말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날 잡아서 아들들을 앉혀놓고 일장 연설을 했습니다 너희들 말이지 아 글쎄 이 시국에 뭐 하자는 거냐 아는지 모르겠지만 나 퇴직 얼마 안 남았다 나 퇴직 전에 날 잡아서 결혼 안 하면 내가 몇십 년간 뿌린 추기금 반도 회수 못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회적 지위도 없이 그냥 저냥 백수가 돼서 너희들 결혼식에 참석해야 되겠어 말아야 되겠어 눈치를 보니 둘 다 만나는 처자들은 있는 것 같은데 집에라도 좀 데리고 와서 아빠 엄마한테 소개도 좀 시켜주고 다른 집 자식들처럼 그렇게 좀 해봐라 아주 그냥 답답해 죽겠어 정말 저는 아들들을 얼레고 달래며 빨리 결혼하라고 얘기하며 닥달했죠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통 먹혀 들어가지 않더군요 이 정도 했으면 제 연설에 간복해서 지들도 지쳐 백기를 다 들게 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씨알도 안 먹혔습니다 둘 다 제 눈치만 살살 살피는 것이 평소 같지 않았어요 옆에서 일을 지켜보고 있던 아내가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그렇게 다그쳐서 갈 녀석들이었으면 진작에 각오도 남을 녀석들이죠 아 냅둬봐요 얼마나 고르고 골라서 어떤 괜찮은 여자들을 데려올지 한번 보자고요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내가 이 나이 먹도록 다 큰 녀석들 뒷바라지에 세상에 아침마다 밥 해먹여 옷도 빨아 입히고 아 둘째는 새벽에 나갈 때도 내가 깨운다니까 이렇게 아직도 육아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당신이야말로 다그치면 그걸로 끝나겠지만 저 녀석들 때문에 고생은 내가 다 한다니까 아휴 아내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아들들 결혼 못한 게 제 탓으로 흘러갈 것 같아 저도 자리를 얼른 피하했습니다 우리 부자가 알아서 자리를 피하지 않으면 아내로부터 2차 공격이 무차별로 가해져서 누가 그날 희생양이 될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들들은 자기들 방으로 뭔가 할 얘기가 있다는 듯 다 큰 녀석들이 쪼르르 사라졌습니다 저는 서재로 주랭랑을 치고요 그런데 아들 녀석들 행동을 보니 뭔 비밀이 그렇게 많은지 수상해 보였습니다 아들들이 쌍둥이다 보니 어릴 적부터 둘이서만 아는 비밀도 있고 그렇게 통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결혼에 있어서까지 이러면 부모된 처지로서 김밥 몇 굴이 터지는 일도 아니고 만두 속이 터지는 일도 아닌 우리 부부 속 터지는 일이었죠 하지만 이처럼 장단이 잘 맞는 쌍둥이 아들들이지만 둘의 성격은 달라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분 일찍 태어난 큰 녀석은 말 그대로 철삭거리는 게 타의 추종을 풀어할 정도였고 그에 반해 안타깝게도 2분 늦게 태어난 작은 녀석은 의저타기가 조선 선비 처리가라 할 정도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서양에서처럼 뒤에 태어난 녀석을 형으로 쳐준다면 단연코 둘째가 형이 되고도 모자람이 없는 품성을 지니고 있었지요 이런 녀석들이 서로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찾아다니기 바빴지만 맛있는 거 있으면 혼자 다 먹어 치우기 바쁜 녀석들이 도대체 무슨 꿍꿍이 속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제 정녀는 곧 다가와서 속이 아주 타들어 가는데 말이죠 우리 큰 녀석의 직업은 철랑되기는 해도 그에 걸맞지 않게 교사이고 작은 녀석의 직업은 어느 교회 담임 목사랍니다 둘 다 어디 내놓아도 손색이 없으나 단 하나 저처럼 벌써 머리숱이 줄어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 녀석들이 저렇게 꾸물대고 있으니 제 속이 안 터지겠습니까 주변에서 선자리라도 들어오면 좋을 텐데 아들들 나이가 있어서인지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관심 가져주는 사람도 없으니 참으로 걱정되더라고요 우린 식구가 몇 없는데도 다들 생활이 바쁘다 보니 저녁 한 번 같이 먹기가 한 달에 몇 번 안 되더군요 그런 날 중 오래간만에 다 같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는데 주방 조명 아래에 비친 두 녀석의 머릿속이 휑했는지 조명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며 지들 걱정하는 내 마음은 아는지 모르는지 하루하루 아주 속이 문드러지는 내 마음도 몰라주며 정신없이 먹고 있는 두 녀석의 꼬락선이를 보니 아주 화가 치밀어 올라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리는데 말로 심하게 건드려버렸죠 너희들 나이는 먹을 만큼 먹은 녀석들이 아직도 내 마누라 밥이 니들 먹고 먹으러 넘어가냐 이제 내 마누라 그만 고생시키고 싶으니까 앞으로 니들 밥은 니들이 챙겨 먹어 한 번만 더 집에 와서 밥 달라고 내 아내한테 징징거리기만 해봐라 아주 그냥 아작을 내버릴 테니까는 알았어? 참나 당신이 언제부터 날 챙겼다고 내만노라 타령이에요 간만에 가족들끼리 둘러앉아서 참으로 평화롭게 잘 먹고 있는 저녁상인데 아 그 억지 좀 그만 부리시고 얼른 들어요 아참 그리고 저 내일 통창에 있어서 늦게 들어오니 하루 종일 집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 당신이나 밥 잘 챙겨드시구려 내가 밥을 챙겨주지 않으면 아주 그냥 먹을 생각을 하네 어우 지겨워 아내가 도와주지 않더군요 그것도 저 혼자 두고 통창에 간다고 하니 말인지 막걸리인지 하여간 도움이 되지 않는 마누라인 것 같아서 저 혼자만이라도 아들들의 결혼을 서둘러야겠다고 결심했지요 안 그러고선 얼굴 선과 이마 선이 불분명해지면 직업이 아무리 좋아도 여자들에게 선택받지 못할 것 같아서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서두르는 건 퇴직 전에 축의금 문제도 있지만 사실 저 또한 아내와 결혼하기 전 수많은 선자리에 나가서 퇴짜 맞았던 이유가 슬프게도 머리수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고 멋있다고 축혀세워주는 아내를 만나 구사일생으로 결혼한 것입니다 그 예전 우리가 처음 만난 선자리에서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군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초면에 실례지만 제가 좋아하는 외국 영화 배우와 너무 똑같이 생기셔서 율부리노를 닮으셨어요 그 멋지고 훤칠한 이마 평생 옆에서 보면서 눈부시고 싶어요 사실 처음에는 이 여자가 장난하는 건가 싶었어요 어떤 여자도 저한테 이런 최고의 찬사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선자리에서 처음 만난 여인이 제게 이러니 제 심장은 방망이지를 하며 절대로 이 사람을 놓치면 난 평생 결혼을 못하겠다 싶어 열심히 내 사람을 만들기 위해 이날까지 이르게 된 것이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내가 가끔 삐딱 손을 타도 제가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충성하는 이유이지요 아무쪼록 우리 아들들도 저처럼 눈에 콩깍지가 씌운 아내와 같은 그런 사람을 만나길 마음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바라던 제일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되었답니다 큰아들이 주저주저하더니 집으로 사귀는 아가씨를 데리고 온다고 하더군요 그뿐만이 아니라 작은 아들도 제 눈치를 살피더니 아가씨를 데리고 온다고 해서 한방에 제 고민이 해결된 것 같아 경사가 따로 없었습니다 이를 들은 아내도 저처럼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아가씨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 취향을 물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너무 티나게 좋아한 탓인지 아들 녀석들이 이런 우리의 기쁨에 찬물을 끼얹는 말을 받고서는 밖에서 약속을 잡자고 했습니다 아들들의 말에 아내와 저는 마주보고 석연치 않았지만 그러자고 고개를 주워거렸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우리의 바람을 이런들 저런들 선보여 주겠다는데 그게 무슨 문제겠습니까 당연히 그러자고 했죠 아들들 얼굴에서는 희미한 미소마저 보이는 것이 뭔가 숨기는 게 있는 듯해 영 개운치 않았지만 보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아내와 저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아들들의 여자친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백화점에 가서 값비싼 옷도 장만하고 미용실을 방문해서 나란히 몇 가닥 없는 흰머리도 염색한 후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약속한 그날이 다가오자 왜 그리 제가 떨리는지 행여나 아내와 제가 실수해서 아들들의 여자친구들을 놓칠까봐 은근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제 심정을 얘기했죠 아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당신 만나러 갈 때보다 더 떨리네 만약에 내가 너무 떨려서 내 주둑이인 일장연설이 이어지면 옆에서 좀 당신이 말려줘 나도 내가 심취하면 어디서 끊어야 될지 모르니까 알았지 여보? 뭘 그런 걸 가지고 떨고 그러세요? 내가 나서지 않게 제발 제발 좀 일절만 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당당하게 우리 멋진 아들들 아버지라고 어깨에 힘 팍 주고 나갑시다 떨지마 당신은 율불이 너야 그만큼 멋져요 알았죠? 저는 아내의 말에 기운을 얻어 어깨를 쫙 펴고 20대로 돌아간 듯 보무도 당당하게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우리보다도 일찍 아들들과 아가씨들이 먼저 나와 있었답니다 떨리는 마음을 감추고 태연하게 아가씨들에게 인사하고 지정된 우리 자리에 앉았지요 아들들의 여자친구들이 덩치는 좀 있었지만 머리를 조아리고 다소곳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 흡족하게 이를 때가 없었습니다 저절로 그 모습에 제 입이 귀에 걸리더군요 어디서 이런 참한 아가씨들을 데리고 왔는지 제 아들들이지만 무척 자랑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색한 분위기의 공기를 바꿔보려고 제 특유의 너털 웃음을 지으며 제 소개를 한 후 처음 본 아가씨들의 칭찬을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참한 양가집 교수님들을 한꺼번에 만나 뵙게 되어 반갑고 우리 아들들이 전생에 무슨 큰일을 했는지 보기 이리도 많아 이렇게 예쁘고 귀한 집안 딸들을 모시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분이 너무 좋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들떠서 떠들고 있으니 옆에서 아내가 적당히 하라는 듯 팔꿈치로 제 옆구리를 툭 쳤습니다 그러나 저의 한 번 풀린 입방정은 계속 이어졌죠 계속해서 아내가 툭툭 쳤지만 제어가 안되더군요 한참 그러고 있으니 고개를 다소곳이 숙이고 있던 아가씨들이 목이 아팠는지 고개를 바로 들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가씨들과 눈이 마주친 저는 기시감이 들었고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이기도 했습니다 그 생각을 머릿속으로 하느라 제 말수가 점점 줄어들었지요 제 머릿속은 온통 어디서 봤더라 분명 나치 근데 어디더라 를 되내며 눈알을 돌리고 있었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그 생각 하느라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전광석화처럼 스치고 지나가며 지난 날의 기억이 한꺼번에 수면위로 확 떠올랐습니다 이런 젠장마절 그 아가씨들은 아니 개들은 제가 가르친 우리 반 꼴통 중의 꼴통들이었습니다 애제자가 아니라 애증 어린 제자였죠 안 그래도 부족한 제 머리숱이 이 애들로 인해 자고 나면 우수수 떨어졌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이름도 잊지 못할 홍수경과 양선아 제가 어찌 이 애들을 잊겠습니까 그때와 달라진 게 있다면 화장이 세련되어졌고 몸가짐이 차분해졌을 뿐 덩치는 그대로인 것 같았습니다 둘이 그때부터 붙어다니며 사고치고 그렇게 함께하더니 결혼마저 한 집안에 들어와 하려고 하니 그것도 우리 집에 말입니다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지 참으로 의아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감히 그 악동들이 우리 집 며느리감으로 마주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기가 차고 코가 차서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막힘없이 말할 수 있는 제 말문이 딱 하고 막혀버리더군요 상황이 이런지라 갑자기 제가 하던 얘기를 뚝 자르고 얼굴이 사색이 다 되어가니 놀란 아내가 당황해서 저를 빤히 쳐다보더군요 그리고 들릴랑 말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괜찮아요? 얼굴 색이 이상해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만약에 당신 배 아파서 그런 거라면 내가 둘러댈 테니 조용히 화장실 다녀오고요 쓰러지면 안 돼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당신 때문에 파톤하면 나 당신 원망할 거야 참을 수 있으면 참아보고요 아내마저 이러니 아들들이 데려온 아가씨라 제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도 없고 그래서 아들들이 우리 집이 아닌 바깥에서 만나자고 한 건지 그렇다면 이 애들은 우리 아들들이 누군지 알고 만났다는 얘기인데 일단은 제가 정신을 수습하고 한번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선생님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그동안 건강히 잘 지내셨어요? 학창시절 저희 지난 날은 깨끗이 잊어주시고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어머님, 아버님 저희도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필이면 선생님께서 아니에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그 애들은 우리 아들들을 알고 만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각자 따로 만나다가 같이 만나면서 알게 됐다고 하던데 과연 정말 그랬을지 우연치곤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하여간 아내는 아들들이 데려온 아가씨들이 저의 제재였다는 얘기에 호들갑을 떨면서 좋아했습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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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어째 이런 일이 이건 뭐 방송국에 채보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여보? 이건 아무래도 하늘이 점지해준 짝이 틀림없어요 이 두 사람들이 우리 아들들 짝이 맞는가 봐요 나중에 은사님 아들들인 거 알았을 땐 정말 신기했겠다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아, 진짜 하늘이 내려주셨나 봐 어쩜 좋아, 이런 우연이 주책맞게 떠드는 아내 옆구리를 제가 툭 쳤습니다 그래도 아내의 방정스러운 그 입은 멈추지 않더군요 이런 어색하고 기가 찬 만남을 주선한 원흉인 아들들이 저의 경직된 모습과 아내의 호들갑에 안절부절 못하더니 큰 녀석부터 설명이 아닌 변명을 이어갔습니다 아빠, 우리가 만난 건 정말 하늘이 이미 점지하고 있어서 그래 와, 어떻게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탄 버스 옆자리에 앉아 나한테 오바이트를 할 수 있었겠어 그것도 내가 그 순간 정확히 두 손으로 다 받았다니까 그게 가능한 일이야? 정말 제 귀로 듣고 있어도 토 쏠리는 얘기였습니다 제 귀를 씻고 싶었어요 정말 못 들어주겠더군요 큰 녀석의 얘기가 끝나자 다음은 작은 녀석이 낼름 변명을 이어갔습니다 나도 형말에 절대 공감한다니까 나도 그 비슷했어 우리 교회 교인들 중 유일하게 선아씨만 날 어렵게 대하지 않고 편히 오빠처럼 대했어 다들 목사님, 목사님 그러면서도 사실 이 나이 되도록 결혼도 못하고 있으니 가엾게 여기고 은근히 무시하는 것도 보였는데 우리 선아씨만이 날 있는 그대로 대해주고 고민도 들어주고 또 가끔은 밥도 사줬어 그리고 선아씨가 우리 교회에 오게 된 계기가 하필 산에서 내가 앞을 지나다가 선아씨가 기절하지 뭐야 그걸 내 두 손으로 얼른 선아씨를 받아 냈다니까 이 정도면 나도 큰형과 같은 급이지 이건 분명 하늘에 계신 그분이 정한 운명 같아 작은 아들의 얘기를 들으니 마음 한구석이 짠하긴 했으나 분명히 따지고 넘어가야 될 일이라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내의 경망스러움은 제 심정도 모른 채 오바스 한 발을 주더군요 세상에나 어쩜 그런 일이 다 있다니 이건 분명 하늘이 점지해준 인연이 맞다니까 당신 제자들이었고 이어서 우리 아들들의 그런 기묘한 만남들 거기다 둘이 친구라니 세상에나 만상에나 여보 안 그래요? 아내가 제게 동의를 구했지만 동의할 수 없었지요 따져봐야 될 것들이 한두 부분이 아닌데 말입니다 아내가 이러니 제가 아내에게 동의한 줄 알고 아들들은 자기들의 연애 지적을 자랑스럽게 늘어놓는 걸 아주 뿌듯해 했습니다 잘난 제 아들들이었으나 8푼인지 반푼인지 모르겠더군요 성질 같아서는 그냥 확 다 뒤엎고 싶었으나 주변에 보고 있는 눈들도 많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겨우 정신만 차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골치가 지끈지끈한데 아내는 콧노래를 부르며 신이 나 있었습니다 하... 예비 며느리 홍수경과 양선아를 만난 지난 얘기를 하자면 이런 악동들은 제가 퇴임할 시기인 지금까지 단 한 명을 만나보질 못했습니다 그랬으니 제 기억에 더욱 각인되어 있었겠지요 무슨 여자애들이 기상천외하게 날마다 사고를 치는지 담임인 제가 앞발 뒷발 그때 당시 다 들었답니다 그 애들의 과거를 낱낱이 열거하자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 기억에 남는 것만 적어보겠습니다 하루는 복도에서 레슬링을 하다 학생 주임인 저에게 발각되었답니다 얼마나 격렬하게 실전처럼 했는지 둘의 머리카락은 엉망이 다 되어 있었고 한 녀석의 코에서는 코피까지 흐르고 있었지요 그 꼴을 보고 제 심장이 덜컹 내려앉는 줄 알았습니다 둘이 싸워서 그랬냐고 물어보니 절대 아니라고 하고 구경하던 아이들도 아니라고 해서 앞으로 하지 말라는 경고와 주의만 주고 끝냈지요 그렇게 남자 녀석들처럼 과격하게 놀던 아이들입니다 또 한 번은 교실에서 달거나 해먹다 불을 낼 뻔했습니다 과학실에서 빼돌린 실험 도구와 알코올 램프로 설탕을 녹이다 뜨거워진 알코올 램프를 떨어뜨리면서 주변 인화물질에 옮겨 붙어 불을 끄고 얼굴에 숫검댕이를 잔뜩 묻힌 채 씩씩거리고 있는 녀석들을 발견하고 가슴을 쓸어내린 일도 있었답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정말 큰일 날 뻔 했거든요 그것뿐인 줄 아십니까? 아이고 참 하루는 제 담당인 생물 시간에 들어갔다가 우성과 열성에 대해 설명하다 제 머리숱을 가지고 늘어지는데 그때 제 인내심의 한계를 맛봐야 했습니다 그 녀석들의 맹랑한 질문이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네요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 아들이 있다면 선생님처럼 머리카락이 빠져서 나중에 머리가 그렇게 되나요? 그렇지 대머리가 우성 유전자이니까 선생님 그럼 대머리는 대머리 만났나요? 음 남자 쪽은 쭉 그렇다고 할 수 있지 아우 선생님 아들들은 참 불쌍하다 선생님 닮아서 어떡해? 그치? 야마 너희들이 그런 걱정 안 해도 되니까 너희 성적들이나 걱정해라 제발 반평균 깎아먹지 말고 알았어? 그 애들이 그렇게 제 머리를 걱정하더니 자기들 고민이 될 줄은 미처 몰랐을 겁니다 그러니 사람은 심보를 곱게 써야 된다는 말이 애나 어른이나 다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전적이 화려한 악동들을 제 며느리로 그것도 한 명이 아닌 두 명을 한꺼번에 맞이해야 한다는 사실이 몇 가닥 남지 않은 제 머리털을 제 손으로 다 쥐어 뜯어버리고 싶더군요 아내에게 이 사실을 알릴까 말까 고민과 갈등을 하다 결국 모든 걸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반응은 제 예상과는 달리 영식 운동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예비 며느라기들이 호기심이 왕성하고 또래들보다 활달했다는 증거잖아요 난 또 뭐라고 뭐 그런 걸 갖고 그러세요 요즘 애들 말로 누구나 흑역사 하나쯤 있지 않아요? 그리고 주랄 총량의 법칙이란 게 있대요 아마 우리 예비 며느라기들도 그 주랄이 중학교 때 싹싹 긁어 모두 다 튀어나와서 지금은 저렇게 조심하고 타소곳한 걸 거예요 내 아들들이 저리 얌전하고 이쁜 처자들을 데리고 올지 몰랐구만 아 괜한 걱정이야 아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말고 아들들 결혼 잘 할 수 있게 기도나 해줘요 저는 말을 꺼냈다가 본전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럴 거면 아예 꺼내지 말고 혼자서 처리할 걸 그랬나 봅니다 아내는 아들들 편이라 쉽게 예비 며느리들을 받아들였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대로 물러날 수가 없어 어떻게든 아들들의 마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 끝에 전공법으로 나가기로 했죠 각오한 날 아들들이 들어오기를 한참 기다렸으나 제가 잠든 후에 들어왔는지 얼굴을 못 봤습니다 몇 날 며칠을 지키고 있었는데 코빼기를 못 봤지요 무슨 일이든 초장에 잡지 않으면 흐지부지 되듯이 저의 이런 의지를 아들들이 요래조래 피해가며 얼굴 볼 기회와 말할 기회를 주지 않으니 그 애들과 아들들의 사이를 어떻게 해보겠다는 저희 의지가 반쯤 꺾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다부진 의지가 맥이 풀릴 즈음 아들들이 제게 얼굴을 비쳤습니다 저는 아들들을 불러 앉혀놓고 속마음을 터놓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일장연설을 시전했습니다 아들들은 듣다가 지쳤는지 제 말허리를 싹둑 자르고 묻더군요 그래서 아빠, 아빠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가요? 벌써 한 시간째 이러고 있는데 아직도 본론이 안 나오면 언제쯤 나오나요? 아빠가 이러는 거 엄마나 우리들이니까 참고 듣는 거예요 다른 집 같았으면 벌써 짐 싸가지고 나갔을걸요? 아들은 저를 이상한 쪽으로 몰아세워서 자기들 결혼의 타당성과 저를 회외하더니 안되겠다 싶었는지 통보를 하더군요 아빠가 어떻게 생각하든 동생과 저는 그 사람들이랑 각자 결혼하고 싶습니다 저 그 사람 정말 사랑하고요 이제 저희 어른입니다 제 인생 동반자 제가 선택하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러셨잖아요 엄마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느그들이 알아서 밥 차려 먹으라고 그래서 찾아서 데리고 왔는데 정말 왜 이러세요? 그러니 이래라 저래라 간섭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그래요 아빠 이미 우리는 아빠에게 선보일 때 각오했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아빠가 마음 넓게 쓰시고 우리 의견을 존중해 주셨으면 해요 아빠가 뭘 걱정하시는 줄 아는데 저에게 너무나 잘해주고 이제는 어렸을 때 그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참 착하고 저를 얼마나 이해해 주는데요 그러니 걱정 붙들어 매시고 저희 응원해 주세요 아들들은 제가 한마디도 못하게 그 애들과 결혼할 거라며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제가 말도 못 꺼내게 다다다다 자기들 할 말만 하고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더군요 하지만 아들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기서 물러날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음 작전으로 홍수경과 양선아를 직접 대면해서 우리 아들들을 포기하도록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애들을 만나 얘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여기서 솔직히 털어놓으면 일방적으로 제 얘기만 길고 길게 했습니다 놀라웠던 건 이 애들이 제 얘기에 진정으로 귀 기울여주고 들어주며 공감해 줬습니다 우리 아들들처럼 제 말어리를 자르는 일 없이요 그래서 아주 쬐끔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그 애들에게 왜 우리 아들들이 좋은지 물어봤습니다 이 답변만은 꼭 듣고 싶었지요 선생님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이를 처음 봤을 때 제 눈에는 우리 그이가 제이슨 스타데모로 보이면서 빛이 났어요 그러면서 우리 그이가 선생님 아들인 걸 알고 예전에 선생님께 철없던 시절 한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아 그때 왜 그랬을까 선생님께 잘해드릴걸 말썽 부리지 말걸 너무 후회가 됐어요 이 기회를 빌어 용서를 구하고 싶네요 어머 너도 그랬니? 저도 우리 그이가 주두루처럼 보여서 제가 먼저 고백했어요 정말 살다 살다 이렇게 멋진 사람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희가 그때 말썽 부렸던 거 선생님께 사죄할 시간은 주셔야죠 그거 효도로 다 갚으며 우리 멋진 그이랑 평생 함께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세요 선생님 두 애들의 답변은 진심인 것 같더군요 우리 아들들을 생각하며 두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두 녀석들이 말하는 외국 배우가 사실 누군지는 잘 몰랐지만 나중에 검색해보기로 하고 전 그 애들의 답변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전 제 아들들과는 끝까지 결혼하면 안된다는 생각을 했죠 사연을 듣는 분들은 아 그 사람 참 빡빡하네 서로 좋다는데 결혼시키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학창시절 그녀들의 모습을 본다면 아마도 저를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사고치고 다니던 그녀의 모습들이 제 머릿속을 떠날지 않았죠 그런데 제가 이러고 다니는 걸 어떻게 아내가 알았는지 어느 날 저한테 무척 화를 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애들 결혼도 못하게 앞길을 막을 거예요? 결혼하라고 탁달할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왜 그러고 다니고 난리야 기가 막히게? 내 볼 땐 그 정도면 품행이 방정한 나가시들 같은데 아 제발 그만 좀 해요 사람이 말이야 그 어릴 때 장난치고 사고 좀 안치는 학생들이 어딨어 나도 지금이야 말이지만 학창시절 한가닥 했다 이거야 교직에 있는 사람이 말이야 저렇게 조신하게 선생님 그때 철없이 굴어서 정말 죄송했어요 하면 아 그래 다 이해한다 앞으로 잘 지내며 우리가 좋은 인연만 들어가 보자 하면 될 것을 소갈딱지가요? 맨 안지 아주 그냥 밴댕이 소갈딱지 마냥 아직까지 삐져가지고선 그걸 하나 이해 못해주고 아 이제 예순인 사람이 도대체 왜 그런가 몰라? 아우 열불라 그러고도 당신이 교사 목사 아들도 나빠라고 할 수 있어? 우리 아들 구제해준다잖아 이 인간아 지금까지 나간 축의금 받는다며 아우 난 축의금이고 나발이고 우리 아들들 결혼 못하면 전부 다 당신 탓이니까 그런 줄 알고 당신이 책임지고 이 결혼 성사시켜요 난 우리 예비 며느리들 이쁘고 마음에 드니까 알겠어요? 아 승질라 가서 냉수 좀 한 컵 더 와봐요 에어컨 온도 좀 낮추고 아침은 추워 허구헌 날 난 덥다고 제 고막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아들들의 결혼을 막는다며 결혼을 못하게 되면 다 제 탓이라고 하니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죠 아내가 저렇게 연례하는 건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마음도 넓고 이마빡도 넓은 제가 이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내에게 더 이상 원망을 듣고 싶지 않아 마음을 고쳐먹기로 했죠 전 그 애들이 그닥 썩 마음에 다 들지 않았지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제가 포기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아니 아내이기는 남편 없다고 상견례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차례로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우려하고 걱정한 것보다 제 제자들의 부모님은 훌륭하시고 괜찮은 분들이셨습니다 절이 얌전하신 분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왈가닥 아이들이 태어날 수 있는지 물론 과거 얘기지만 말이죠 우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여하튼 저는 상견례를 마치고 아들들과 예비 며느리들을 믿어보기로 하고 결혼을 감행했습니다 아들들이 한날 한시에 식을 올리자고 해서 합동 결혼식을 했어요 아 근데 지금 생각해도 참으로 억울합니다 두 번 치렀으면 그동안 제가 뿌린 추기금을 확실하게 회수할 수 있었을 텐데 그동안 뿌려놓은 거 본전도 못 찾고 말이죠 우리 애들이 이처럼 세상 사는데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어쨌거나 아들들의 결혼식을 치르고 나니 인생에 있어 어렵고 어려워서 끝내 못하던 숙제를 다 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들이 익히 제가 아는 아이들이지만 가족이 되고 나니 조심스러워 지더군요 게다가 큰 며느리와 작은 며느리는 제 선입견을 없애듯 정말로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천둥 벌거숭이 같았던 애들이 각자 가정을 읽고 나서 변한 제 모습을 제 앞에 보여주니 제가 한 건 없어도 뭔가 미안하고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분가에 있는 아들들을 불러 모아 저녁이라도 먹자고 했지요 간만에 집안에 모이니 집이 꽉 찬 듯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풍겼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아내가 차려낸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일상적인 얘기를 나누고 있었더랬죠 그런데 제 눈에 뭔가 딱 띄었습니다 작은 아들의 이마빡에 선명할 정도로 까만 점이 미간 사이에 찍혀 있더군요 제가 노안이 와서 가까운 건 잘 못 봐도 멀리 있는 건 이상하게 뚜렷하게 잘 보이는데 하필이면 작은 아들 마빡에 있는 점이 제 눈에 확 띄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작은 애야 니 마빡에 딱 붙어 있는 게 점이냐? 수박씨 붙여왔냐? 그게 뭐냐? 내가 너 키우면서 평생 못 보던 게 거기에 딱 붙여 있다? 제 말에 안 해도 유심히 작은 아들의 마빡을 뚫어져라 쳐다보더군요 여보 저거 점 같은데요? 어머나 세상에 장가 가고 마빡에 점 생겼나 보네 점이 참 이쁘고 크기도 하지 상은 아들 이마에 복점이 딱 하고 생겼나 보네 호호 참으로 신기한 일을 세 아내는 그렇게 말한 후 그냥 신기한 현상으로 치부하고 또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먹는데 열중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게 눈에 자꾸 거슬려 힐끔힐끔 쳐다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들 대회가 엄청 불편해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오랜만에 둘러앉아 먹는 저녁 식사 분위기가 또 이렇게 눈치 보는 듯 이런 식으로 흘러가니 아내가 저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 애들 먹는데 불편하게 왜 그렇게 눈을 희한하게 뜨고 자꾸 쳐다봐요? 애들 부담스럽게 시들이 아 애들 체하겠네 36년 만에 점 생긴 게 그렇게 신기한 일이에요? 나도 56년 만에 등에 점 3개 생겼어 목욕탕 간이 세 신사가 말해주더만 저번 달에 점 없었는데 오늘 보니 생겼다고 점 생길 수 있으니까 제발 적당히 좀 하시고 밥 좀 자셔요 밥 먹을 때마다 정말 왜 이러는지 몰라 한 번을 한 번을 내가 밥을 편히 못 앉아 먹어 어우 정말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우리도 늘 헷갈려서 큰애와 작은애 혼동했는데 저렇게 딱 이마 가운데에 점이 생겨버리니 구분하기 딱 좋구만 뭘 그래요? 100미터 뒤에서도 첫째인지 둘째인지 알아보겠네 아내의 말처럼 아들들을 우리가 36년 곁에 끼고 살았지만 한 번씩 헷갈려서 큰애 작은애를 혼동하기 일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모로서 미안하기도 한 건 사실이었죠 그런데 장가가고 천지조어를 부려 이런 기현상이 일어났는지 참으로 이상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게 참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자꾸 쳐다본 거였죠 아내 눈치 보며 그러기를 몇 번 애들 내외를 데리고 가족 모임을 가지면 참 그 점이 뭔지 자꾸 작은아들 맛박이 점이 여간 거슬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점이 어느 날은 약간 회색빛도 나는 것 같고 또 어느 날 봤을 때는 검은색 같고 게다가 점 크기도 커졌다가 줄어들었다가 아 내 눈이 잘못됐나 싶기도 하고 또 작은아들 맛박 점 그렇게 쳐다보다가는 아내가 또 버럭할까봐 대놓고 보지도 못하겠고 나이 먹으면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해야 되는데 어찌된 것인지 볼 때마다 색깔과 크기가 또 위치까지 변하는 그 작은아들 맛박의 점이 너무너무 궁금해서 미쳐버릴 것 같더군요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그래서 제가 꾀를 내었습니다 그날은 교회 외곽으로 다 같이 모여 야외에서 식사를 함께 하기로 했는데 왜 있지 않습니까? 그 산속 계곡 평상 위에서 식사하는 곳들요 시원하고 정말 좋은 곳이죠 그곳에 둘러앉아 닭백숙을 먹으러 가자 했습니다 몸보신한다고 다들 좋아하며 갔는데 그 더운 여름날 닭백숙을 먹으니 그늘이 진 곳이었어도 한여름이라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작은아들도 더웠는지 이마에 땀이 나기 시작하더군요 속으로 쾌제를 부르며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봤습니다 제 생각대로 되어갔죠 근데 그 땀방울이 중력에 의해 이마서부터 미간을 따라 아들의 콧등으로 스르륵 미끄러지는데 검은 불과 함께 떼구르르 떨어지더군요 제가 목도한 이상 제 눈과 여태까지 합리적 의심이 이상한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드디어 증거를 잡았기에 백숙을 먹다 말고 냅다 이거다 싶어 소리를 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네가 초등학생도 아니고 사회적 위치가 있는 녀석이 이게 뭔 짓거리냐 아 마빠게 점을 왜 찍고 다녀 점을 찍었다 지웠다 하는 거냐 우리들 만날 때만 점 찍고 오는 거야 교회 갈 때는 지우냐 아내의 유혹에 민소이도 아니고 멀쩡한 이마에다가 뭐 하는 거야 보자 보자 하니까 별 웃긴 짓을 다 하고 다니네 아휴 속 터져 저희 호통의 아들들 내외는 움찔하며 먹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말을 한번 시작하면 일장 연설이니 작은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어쩔 수 없어서 그랬어요 당분간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날만 그럴 거예요 작은 아들의 얘기를 들을수록 궁금증이 풀리는 게 아니라 더해만 갔어요 듣고 있던 아내 또한 저와 심정이 같았는지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모르는 얘기라도 있어? 아니 난 또 복점이 생겼다고 좋아했는데 이게 뭔 일이야 헌한 이마에 왜 점을 그렇게 찍고 다녀? 그게 저 그러니까 우리 둘이 너무 똑같이 생겨서 우리 와이프나 제수식과 헷갈려서 생각해낸 방법이야 우리가 그런 거야 아버님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아직까지 적응이 안 되고 있었는데 서방님이 아이디어를 내서 솔선수범하신 거예요 뭔 이런 일을 너희들 결혼 전에 너희 신랑들 보고 하나는 제이슨 멋있게 닮았고 하나는 주도 멋있게 닮았다며 그런 사람들이 지 남편 헷갈려서 유치원생도 안 하는 이런 유치한 짓거리를 한 거야? 그것도 제 직업은 목사야 목사 맞박에 부처님도 아니고 왜 저런 것을 했대? 고향 것들 같으니라고 여보 우리 솔직해집시다 사실 우리도 살짝 헷갈려 했잖아요 그래도 우리 며느라기들이 자기 신랑들을 다들 유명 배우로 보고 있잖아요 저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마에 점 찍고 다니면 분명 부처님도 좋아하실 거예요 종교 대통합을 이뤘다면서 아내가 난데없이 끼어들어 중요한 순간에 물을 흐리더군요 아니 그렇다고 멀쩡한 아들의 맞박에 점을 찍다니 누가 들으면 배잡고 웃을 일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정도로 우리 며느리들의 눈썰미가 떨어지는가 싶기도 해 이세가 심히 걱정이기도 했고요 아들들 내외가 잘못했다며 손이 발휘되도록 빌었으나 감정에 상한 저는 당분간 얼굴을 안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그 핵의 망측한 꼴을 안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이죠 하지만 제가 이런다고 가족들을 안 보고 살 수는 없었지요 제가 뭔 힘이 있겠습니까? 아내의 생일을 맞아 또 다 같이 모였습니다 밖에 나가서 먹자고 하니 아들들이 결혼하고 첫 생일이라 굳이 집에서 먹자고 하면서 며느리들이 각자 맡은 음식을 바리바리 싸웠습니다 저는 흘끔 작은 아들을 쳐다봤으나 이상한 표식은 이젠 없었지요 이제 다들 각자 신랑을 찾는데 어려움이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속으로 이제 진짜 한 식구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며느리들이 수고스럽게 해온 음식을 아무 말 없이 맛있게 먹었답니다 아내가 해준 음식도 맛있지만 며느리들이 해온 음식이 제 입맛에 잘 맞아서인지 그날은 과식을 했더랬죠 우리 아들들이 이처럼 솜씨 있는 아내들을 얻은 게 복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꺽꺽거리며 느긋하게 소파에 앉아 아내가 가져온 후식을 입에 넣고 나름 행복에 젖어 있었습니다 행복이 별게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 사이 아내는 마트에 다녀온다며 나가버리고 집안에는 뒷정리하고 있는 며느리들과 아들들 저밖에 없었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식곤증이 몰려와 소파에 앉은 그 자세로 잠이 들고 말았지요 그런데 잠결에 우당탕거리는 소리가 제법 크게 들렸습니다 무거운 몸을 일으켜 소리나는 곳으로 가니 우리 집 뒷마당에서 그 소리가 들려왔지요 단독주택이라 소리가 그 정도로 나면 엄청 큰 난리가 난 것이 분명해 잽싸게 뒷마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들이 되엉켜있고 아들들은 그 주변에서 관람하듯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바로 십수년 전 제가 봤던 그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기가 차서 쫓아가 호통을 쳤죠 아니 너희들이 몇 살인데 지금도 그러고 있냐 그리고 너희들은 남편이 돼서 뜯어 말릴 생각은 안 하고 지금 뭐하고 있는 게냐 아빠 그게 아니라 지금 두 사람 내기 중이야 맞아요 아버님 오해하셨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님 절대 그런 게 아니니 화 푸셔요 며느리 둘 다 단호하게 아니라고만 하고 아들들도 내기라고 하니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너희들 솔직히 말해봐라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앙숙이라서 싸우고 있던 거 아니냐 그리고 남편이라는 작자들이 이 싸움 붙인 거고 제가 헛다리를 짚고 야무지게 물었더니 아뇨요 아버님 진정하시고요 싸우는 거 아니에요 저희 그렇게 막 나가는 며느리들 아니란 말이에요 아빠 우리를 어떻게 보고 설거지 내기란 말이에요 무슨 설거지 내기를 이처럼 살벌하게 하는지 저는 아들들 등짝을 훑여쳤습니다 그리고는 일갈했죠 내 며느리들 한 번만 더 이런 꼴 보이게 하면 그때는 내가 너희 두 녀석 가만히 안 두겠다 알았어? 설거지는 남자들 너희 둘이 알아서 해 어떻게 해서 우리 집안에 들어온 귀한 며느리들인데 아들 녀석들이 저러는지 기가 찼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하고만은 내기 중에 몸으로 하다니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물어봤죠 아버님 제 직업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유두부 코치라고 아버님 전 레슬링부 코치이고요 그렇다고 그런 험한 얘기를 하냐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말거라 행여나 저 녀석들이 부추기더라도 하는 게 아니란다 그럴 땐 너희 둘이 하지 말고 저 두 녀석들을 냅다 꽂아버려라 알겠지? 며느리들은 제 얘기에 웃음을 짓더군요 이로써 진짜 우리가 한가족이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제 이야기만 주구장창 늘어놓는다고 우리 귀한 며느리들 직업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사실에 반성했습니다 운동하는 애들 가르친다는 것만 알았지 정확한 직업을 들은 건 사실 오늘 처음이었습니다 아니면 제가 듣고 싶은 부분만 들었는지 나이 들어 자꾸 이러면 꼰대라는 소리밖에 안 듣는데 저도 바뀌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때마침 마트에서 돌아온 아내가 공기가 쌓아하니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더군요 저는 아내에게 낱낱이 고해 바치고 우리 며느리들에게 무심했던 점을 자기 반성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화가 치솟았는지 설거지를 하고 있는 아들들 등짝을 마저 때리러 갔습니다 며느리들은 분위기가 갑자기 이러니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나란히 서서 주눅들어 있더군요 저는 그런 며느리들을 불러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심했다며 미안함을 드러냈죠 그러면서 제가 며느리들에게 가졌던 어린 시절 선임견을 훌훌 털어냈습니다 저는 뒷정리를 다한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을 보며 엄중하게 말했지요 내 아들들이지만 너희들 거울 좀 보고 살거라 그런 너희의 몰골을 할리우드 배우처럼 보는 아내들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잘 지켜줘야 가정의 행복과 만복이 깃든다 너희도 잘 알다시피 우리 집이 화목한 건 나와 너의 엄마의 이런 노력의 결과다 행복은 일방적으로 그냥 우는 게 아니란 걸 명심해라 그리고 나는 내가 뿌린 추기금을 너희들 합동결혼식으로 충분했으니 더 이상 이런 대접 안 받고 싶으니까 앞으로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내 눈에 띄기만 하면 가만히 안 둘 것이다 그렇게 저는 아주 짧고 강렬하게 아들들 가슴에 가정의 행복에 대해 새겨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아내가 옆에서 초를 치더군요 집안에 새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나도 변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지 말고 그 아까 사온 아이스크림이나 먹읍시다 저는 헛기침을 하며 앞으로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는 무언의 약속을 60이 다 된 제 가슴에 아로 새겼습니다 이렇게 우리 집안에 새 사람들을 들이며 좌충우돌 겪었던 얘기를 해봤습니다 우리 며느리들을 지켜보니 과거는 과거일 뿐 현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재라면 미래가 아주 밝을 것 같아 선입견을 가졌던 제 자신을 반성하며 사연을 마치려 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애청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만복이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